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어머니의 월급 등을 가로챈 모자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8년 8월과 15년을 판결했습니다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014년부터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1,400여만 원을 빼앗은 48살 최 모 씨와 강제추행까지 한 아들 30살 안 모 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8년 8월과 징역 15년을 판결했습니다. 이들은 또 2010년 3월부터 1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어머니를 다방에 취직시켜 2,500만 원을 빼앗는 등 모두 9,8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